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이렇게 소리남문지 웅봉틀 콘서트를 열게 되어서 사실 많이 긴장이 되고요 처음으로 이제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을 만나는 자리라서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쏘이 씨 오늘 처음 작가로 데뷔하는 꿈 정말 정신이 처음 나는데요. 너무 축하하고요 오늘 또 이런 자리에 제가 사회진행을 맡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너무 재밌어요. 꼭 써서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세요. 쏘이아 너무 축하해. 쏘이 언니 응원하러 왔고요. 모두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 축하드려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저랑 정말 친한 쏘이 언니의 꿈틀 책과 앨범 발매 축하드리고요. 오늘 북콘서트 재미있게 보겠습니다. 화이팅! 아 쭈이야. 드디어 책이 나왔다. 축하해. 너무 축하하고 잘 됐으면 좋겠구나. 마음속으로 너의 꿈을 계속하지 마요. 응원할게. 화이팅! 동전 수고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